1. 밸런스 파괴 뭐가 밸런스 파괴일까? 숏소드 건방이 있고 글레이브가 있고 활, 총, 태도, 호람 이게 레어 쓰는 거 어? 찍을 수 있다 아 800 오케 마샬 3단계 스피어 분명히 밸런스가 안 맞는 캐릭터가 애들이 많이 쓰는 게 있을 거야 난 이게 무난해 보여서 이걸로 한 거고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을 올립니다 구성으로 한 번만 이어보고 싶다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 창이나 총 심지어 총이 그것도 빨라 움직임도 심지어 움직임도 빨라 이건 뭘까? 익스페디션 5명의 영웅이 팀을 이루어 PV2인데 아니 캐릭터를 또 만들면 되지 캐릭터를 만들면 되니까 레이드 같은 거구나 캐릭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캐릭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아 여기 말파란 애가 있잖아 아 여기 말파란 애가 있잖아 아 여기 말파란 애가 있잖아 말파란 말 말파란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아 내 말 칭질 이으아 칭질 칭짤 칭질 뭐가 다른거야? 17700, 12000, 스태미나 150, 디펜스 디펜스 조금 오르는데? 돈은 많네 브론즈는 비싸진 않아 아 이런걸 사줘야되나? 이런걸 사... 아 있는거 같다 이거 아닌가? 어? 아 8행... 아 8행이 사줄걸 어이씨 암어 택 암어 택 암어 택 이렇게 한다음에 암어 택 암어 택 암어 택 암어 택 피어 나싱 솔져 라이프 차지 데미지 10% 증가 마스터링 머스터링 어 유닛 두명 추가? 이거 좋네 이거집 죽은거죠? 아 두명을 잃었네? 아아 보충을 하는거구나 도매어 택 아 겉에 이씨 어 말 어디서 말 잠깐만 말 저거 해줘야되는데 아이씨 말을 못해줬어 아 또 수성이야 힘들어 죽겠네 공격 좀 시켜줘 수성으로 이기기 너무 힘들다니까 근데 수성하는데 원거리 쪼를 써야지 성군위에서 쳐다만 볼꺼야 안되잖아 상대편에 건방이 없어 건방진 것들 방패를 없이 플레이어 하겠다고? 원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быть 사자마자 미들 마우스 버튼이 콜옵 쇼컷 메뉴? 아... 저걸 몰랐다 내가 성문을 지킬까 그냥? 아 꺼 내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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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쏘네 이것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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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부숴줬... 아니... 너무 빨리 부숴줘... 아... 이제 올라온다 이거 아... 사발도 이렇게 차가지고 아... 아.. 아... 이씨.. 사반도 찰 수 있구나 아... 아... 야 저거 공격해 저거 나 두명 남은거임? 아이씨 오리표 두명 남았음 지는 뭐지? 아 이런거 할 수 있었네? 아! ㅈ됐다 이씨 우유 państwa 가운 구멍에 정렬 나 좀 정한 구멍에 정렬 이거 오히려 잘 된 거요. 가서 뒤치기를 하자요. 뒤치기 하는 거야, 뒤치기. 그래, 저기 뒤로 올라가갖고 이 시각 세계는 위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나 아휴 참아리 잘됐다 낙사가놨다 디지느니 킬수를 주느니 낙살을 하겠어 킬수를 주느니 낙살을 하겠어 야 인마 성벽 위에서 인마 야 여기서 말을 타고 다니면 말이 안되잖아 아 이스라엉 벌써 A 뺏겼어? 아 진짜 야 여기 왜 안 지키는데 게임 플레이만 하고 말이야 이잉 존내많이 온다 이씨 야 넌 어디가 인마 우리 같이 가자 3명이서 이길 수 있어 와 주느니 낙살은 불려온다 몹시 왕 농민이 이제 농민새끼들 아 저거 다들 Sex 이거 태도 아니여? 태도? 어 그래 그래 우리 편 많이 왔어 좋아좋아좋아좋아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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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해! 잘 맞출 수 있는 거여? 아니C 이것도 장군이라고 아이고 도우미한테 도우미 저거 몇대나 맞게 했었어 창병간다 창병간다 창병 야 지금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4분 버텼어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뵈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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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졌지? 벌써 뺏긴 거야? 아 본진이 터렸죠? 수성 너무 어려워 수성 너무 어려워 진짜 정말 마음이 잘 맞아야 돼 딴 캐릭터를 언제 키워요 캐릭터를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 키워서 따로 하든가 해야지 어? 이건 뭐지? 아 보충 말을 어서 바꾸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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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왜 안 찾아 아 레벨 30 아 레벨 30 30에 낄 수 있는 거였구나 어쩐지 어쩐지 안 껴지더라 어쩐지 중 전부 지금 총병 아까 내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땐 그 총병에도 좀 당황하지 않았니? 당황해서 총 한번 쏘고 막 닦아 가지고 앞에 막 백알이 막 닦아가지고 다시 쏘고 막 뒤로 빠꿔 걔도 당황하던데 엄청 당황하던데 나도 당황하고 필드 배틀 한번 해볼까? 8 대 8? 이거는 그냥 캡처 플래그 같은데 이게 공성이고 이건 20레벨이고 근데 이게 제일 재밌긴 해 공격 한번만 걸려 한번만 한번만 수상 너무 어려워 진짜 아 또 수상이야 너무하네 진짜 뭐야 재수가 없는거야? 뭐야 이거 오히려 공격이 더 많은데 그러게 공격이 15명이고 수성이 14명이에요 근데 수성으로 대부분 다 질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공방에서는 이기기 진짜 힘들어 왜냐면 공격인 애들은 공격하는 노트가 거의 한군데라 두군데 아니면 두군데라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컴퓨터가 세 녀석이 안좋군 로딩이 느려 어젯 이제 30레벨 찍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부서져 있네 저거 빨리 먼저 포개자 밀고 들어온다 저거 저거 어디서 쏘는거죠? 저기서 쏘... 아 이거 이 정도 쏘면 될려나? 핵도 없네 이 씨 저기까지 안 날라가는데 나는? 쟤네들은 왜 날라오지? 아 우리 편 다 죽었어 이거 뭐야? 한번 쏴볼까? 헐 별게 다 있네 왜 안나줘 아니 내가 두들겨야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디서 쏘는거 샷건이야? 오우우우우우우우 할게없다 할게없죠 뭐야? 니넨 뭐야? 왜 이러고 있어? 그래도 아직 저 충착 안 한대 다행히 야 이번엔 좀 버틴다? 아 저기 올라온다 저기 저쪽에 지원가자 밀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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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줘 어어 그렇지 우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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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오게 못들어오게 아이오 야 내 궁병들이 여기서 존네 싸주고 있잖아 이러니까 못들어오게 내 궁병들 봐봐 여기 자리 딱 잡고 이씨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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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발병들 계속 쏴 그래 계속 쏴 잘하고 있어 잘 맞고 있어 딴 쪽 괜찮아? 야 너무 들어가 너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내가 얘기해봐 애들 안들리지 야 자꾸 병력 잃지마 뒤로 빠져 그냥 좁은대로 들어오게 증시 아이씨 저거 그냥 막혀가지고 저거 밑에 다 내려가갖고 뒤에 병력 다 잃고 저거 야 내가 앞에서 막아줄게 아이씨 깐깐 아이씨 깐깐 지게 진짜 떨어진다 흐흐흐 이씨 Martinez уже 었다 어 돌아올펌 경유자 엣 아 내가 해냈어 막았어 잘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려가지마 그걸 왜 밀어 또 한번 밀었다고 용기 충만해가지고 또 밀고 나가서 다 썰리려고 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뒤치기 한번 해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위로 올라갔어야 돼 야 근데 잘 막고 있어 우리 내가 뒤에서 해방나갖고 또 시간 먹뭐야 병력 좀 줄여주고 이번에 창병 데려가야지 에이 막어 에이 막어 아 창병이 빨리 와야되는데 우리 애들 너무 느려 해장 blow 그 상견들아 싸워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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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에이 3분 조금만 더 막아줘 에이 밀려온다 밀려온다 야야 빨리빨리 에이 에이 지금 털려 아 들어가 아 붕대 감지말고 이씨 에이 지금 뺏긴다고 그렇지 잘하네 잘했어 잘했어 안돼 안돼 아 오 도대체 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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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본진이다 가져와 여기 줄 서 가는거보다 지키는게 나을거 같은데? 근데 왜 저쪽으로 가라그러지? 여기가 본진이잖아 어디다 쏘는거야? 아 저기 저기로 저쪽으로 오는구나 오케이 존내물려온다 죽인다 죽인다 죽다 죽인다 야야야 안죽!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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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속절없이 밀리는구만요 여기 밀리면 안돼 2분만 버티면 되는데 얘는 볼때마다 붕대실만해 2분만 버티면 돼 2분만 총력전 총력전 창병들 졸라 무서워 찌르기저거 어 밀어낸다 밀어낸다 버틸수 있을거 같애 밀어밀어 밀어밀어 한번만 이겨보자 한번만 활 맞추기 되게 힘들거 같은데 한대도 안맞잖아 저거 어 밀었어 밀었어 이번엔 내가 부활해서 가면 8초 1분 30초 이케 죽여! 죽여! 그렇지! 야 수성도 이기네 내가 잘해서 이긴데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병사 따위 없어 1분 클리어 간식 0 5 2 공격전 굼어 1 2 2 3 4 4 4 30초 잡았다! 야, 이걸 쫄한테 먹히냐 하하 이김, 이김? 이김 이김! 수속으로 이김! 어어 30렛, 도대체 30초 6초 7초 0 ㅋ 혼자 5 inator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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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수성으로 처음이게 봤어 기분 졸라 좋아 이길 순 있긴 있네 그럼 공격으로 하는 애들이 진짜 빡치겠다 웬만하면 공격을 해서 다 이기는데 공격으로 해서 졌으니 웬만하면 화나겠어요 말도 좋고 총이 좀 사기인가 진짜 근데 활이나 총이나 좀 맞추기 힘든 것 같던데 마우스의 힘으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캡틴 말 장비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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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아니 장비도 좀 바꿀 수 있... 바꿀 만한 게 없네 장비를 체력은 공력이다 아 체력이 터프니스였지 아이씨 오 창동 4렙 인크리즈 데미지 플레인트 라인 한쪽 라인으로 타 이렇게 올라가네 상태가 굿 어 뭐야 이걸로 뭐 하... 보급을 해줘야 되는구나 신경써줘 이게 줄어든 것도 이게 사기인거 같은데 사기인가 밥 먹이는건지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플래그 희어로 이게 창병틀이었지 희어로 레벨이 10대야 되고 이걸 가려면 이거 찍고 이걸로 그냥 바로 갈까 이걸로 그냥 바로 갈까 할버디어가 날려나 창이 엄청 길어 얘네 창이 엄청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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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펍팩처 파이커맨 창이 엄청 길어 창이 잘 Gru 별 다섯개짜리 디펜스가 짱이네 건방에서 가는 틀이고 저거는 임페리얼 파이크 가드 할버드 서전 할버드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할버드 이거를 그럼 이거 배운 다음에 안허가 할려면 안허가 800정도 연구하나 했더니 좀 모잘나네 이거 별 4개지 4개, 3개 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음 더 4개지 더 3개, 4개지 2개짜리 10개짜리 1개짜리 못딱 스킬을 쓰면 이게 에임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해보면 언제 끝나 다크소울 PVP같애 허공에 막 스킬쓰고 막 또 힐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힐 할 수 있어서 아 스킬 아 스킬 쾟 보고 해야지 어? 신발 미디 미디 신발 하나 받았다 미디 체력이 1280 1230 체력 좀 더 올랐어 30짜리 넘나? 서버 북미 서버 서버는 북미 서버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적은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는 가는 방법이 뭐야? 맵이 엄청날던데? 어떻게 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클릭은 돼 클릭은 되는데 진영이 4개예요 요런 색깔 하나 요 색깔 하나 파란 색깔 하나 4개로 알고 있거든요 로얼리티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고? 아닐걸?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설마 이거를 걸어가야겠어? 안 가지잖아 이거 봐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아직 클릭 클릭으로 가는 건 아니고 내 캠프가 여기 있으니까 안양? 안양역에 괜찮아 재밌는 거 같아 네 우리나라도 빨리 서비스 됐으면 좋겠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망할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수도 있고 NPC한테 말 거는 거 아니냐고? 뭐 어디 뭐고 어디 가고 싶으면? 누구만 하는가 이거는 순위 순위판인 거 같던데 랭킹 랭킹 랭킹도 있더라고 내 것도 나오네 승률 55? 누구한테 말거라 그냥 경비야 그냥 리브? 이게 나가는 건가? 후드 아 이게 나가는 건가 봐 조빡 조빡? 조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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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국어가 많은 게 중국어들 몰려있는 데 갖고 어디 가면은 영어만 쓰는 데가 있고 그럴 거 같은데? 이 마을마다 달라서 아까 누가 뭐 한국사람들 모여있는 데도 그냥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어디 가면은 막 그게 있겠지 한국에 되는 데가 남서쪽이라고 뭐 이쪽? 어차피 채팅도 안 되는 거 뭐 캐릭터는 여기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캐릭터는 여기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캐릭터 만드는 게 튜토리얼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내 캐릭터 하나가 있으면 이게 하나 뜨죠 여기에 뉴 캐릭터 이렇게 하면 새로 하나 또 만들어서 튜토리얼 진행하면서 말, 말, 뭘 물어봐 힘을 올릴 거냐 뭐 올릴 거냐 막 질문을 해 가지고 최종으로 이제 뭐가 탄생을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내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민첩성을 올릴 건지 힘을 올릴 건지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 모여 있는 건 없냐고? 근데 주무기도 또 고를 수 있긴 있어 남성 여성 고를 수 있고 어, 커스터마이즈가 맞네. 계약!